코리아 포커스 혁명입니다. 혁명은 민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허위적인 부르자와 민주주의가 아니라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혁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1989년 프랑스 대혁명, 1917년 러시아 시올 혁명, 1958년 조선 사회주 혁명, 1959년 쿠바 혁명, 1960년 남코리아 4.19 혁명, 1961년 남코리아 5.6 혁명, 산업혁명, 기술혁명 등 수많은 이름의 혁명이 있지만 참다운 혁명으로 분류해오려면 반드시 민중이 세계화 자규명의 주인으로 되는데 전환적 계기, 질적인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권을 바꾸거나 그것도 쿠데타로 정권을 바꾼 것을 참다운 혁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시대의 혁명은 민족적 차별 해소, 계급적 차별 해소, 계급적 차이 해소, 노동의 차이 해소라는 네 단계를 축차적으로 밟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민중이 민족이라는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구화된 생활 단위 안에서 살아나가고 그 민족 안에서는 적대적이거나 비적대적인 계급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혁명의 동력과 대상을 가르는 우리 측과 상대 측의 전선 문제야말로 가장 복잡하고 첨예한 혁명 이론상의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제대로 내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 혁명의 승패가 갈라진 역사적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역사의 기관차를 혁명이라고 할 때 그 혁명의 기관차를 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중이 역사서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우리 시대에 혁명을 벌려나가는 데서 당의 역할은 더욱 결정적입니다. 혁명을 민중이 주인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투쟁과 건설이라고 할 때 그 투쟁과 건설을 이끌고 나가는 기관차로서의 당은 그 혁명에서 앞서나가는 전의들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현대의 진보적 대중정당이 출연해 통일전선적으로 선진대중으로도 당을 구성하지만 이럴 경우 그 주체 세력의 수준이 높지 못할 경우에는 우여곡절을 면치 못합니다. 그만큼 당은 정권을 잡고 운영할 수 있는 정치 조직으로서 온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최고 수준의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레닌이 레닌주의라는 사상혁명으로부터 시작해 레닌주의되오 볼셰비키라는 당을 만들고 그 주위에 노동자 빈동병사를 결집시킨 통일전선체 소비에트의 힘으로 즉 군대와 인민의 힘으로 정치혁명을 이룩하고 경제혁명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혁명 경험의 하나입니다. 이는 경제혁명에서 정치혁명, 문화혁명으로 나아간다는 19세기 막세 경제규정론이 맞는가 아니면 20세기에 인류가 새롭게 찾아낸 사상결정론이 맞는가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제공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원인이 규명됐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혁명을 이룩하는가에 대한 원리적 답변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혁명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조차 불법화되는 사회는 이 지구상의 남코리아가 거의 유일한 만큼 그 국가반법과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근거에 벌어지는 비이성적인 메카시 공안 선풍과 21세기판 마녀사냥에 맞서는 학문적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파쇼적인 독재 세력이 자신의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양심 인사 민주화 투사 연구자들을 때로는 빨갱이로 용공으로 침북으로 이젠 종북으로 매도하고 총칼, 폭력, 망원망동으로 짓밟는 세상에 더 이상 겁먹고 주접이 들어서는 진리와 진실을 밝힐 수도 민중이 주인되는 미래를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지만 팟캐스트 코리아 포커스가 대담하게도 혁명이라는 주제로 그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함위를 학술적으로 조명해 보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혁명이었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혁명이었습니다.